야, 이게 말이 돼? 너 5년을 한 번을 못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주친다고? 불편하면 네가 동선을 바꾸지? 불편? 내가 왜? 나 안 불편한데? 네가 불편한 거 아니고? 나? 아니? 내가 왜? 전혀 신경 쓰일만한 사람이 아닌데?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먼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얘가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오해한 거지 참, 웃겨 얘는 내가 진짜 그럴짓한 사람은 보이는 건가? 아니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 자기 인생을 망쳤다는 등?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잖아요, 안 그래요? 어? 내가 뭐 자기 인생을 얼마나 대단하게 망쳤는데? 근데 그러면 내가 굳이 먼저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나? 나중에 일은 정리해서 연락하면 되는 건데, 그죠? 마음 바뀌었어요? 안 갈래요? 야!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? 글쎄... 정해진 건 없는데? 아니 여기 시골이라 해가 빨리 질걸? 좀 빨리 들어와야 될걸? 웅아, 가자 웅아? 웅이는 나잖아 너 그 사람이랑 꽤 친한가 봐? 누구? 그 유명하신 분, NJ 그냥 뭐 연락도 꽤 자주 하고, 바쁘신데 자주 찾아오는 거 같은데? 아 뭐, 둘이 썸 그런 건가? 뭐? 아 뭐 친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 뭐 친구니까 물어볼 수 있지 그럼 나도 말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 너 그 장두열 팀장이랑 무슨 사이였어? 아 같이 일하는 사이지 무슨 사이겠어? 그리고 말이 나와서 또 물어보는 건데 너 김지웅이랑 언제 그렇게 친했냐? 진심이야? 너 원래 김지웅이랑 그렇게 안 친했잖아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어 어? 응? 그러니까 김지웅 뺏어가지 말라고 내 친구니까 연수야 부르지 마 앞으로는 내가 너 다진 안 봐 나쁜 새끼야 우리 친구 할까? 친구하자 우리 뭐라 하자고? 친구 왜? 친구 그거 안 해봤잖아 우리 혹시 모르잖아 너랑 나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잖아 너 술 마셨어? 너만 마셨어 아니면 약 먹었니? 아직 이따 먹을 거야 너는 나랑 친구 할 수 있어? 응 그래 그럼 하자 친구 재미있겠네 그거 연수야 응 나 좀 계속 사랑해 줘 놓지 말고 계속 사랑해 계속 사랑해 네 내게 들리면 또다시 내 하루 너에게 지여 살 것 같아서 부탁이 두려워 잊고 있었어요 걷다 가는 편한 그늘이었어 너가 여기 왜 있어? 내가 사랑한 건 나 찾아온 거야? 아니 왜 주말에 보자고 한 거야? 뭐? 주말은 멀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이래? 방해 안 할게 아 이런 곳이 있었네 나중에 여기서 전시해도 좋겠다 최용 그 유일함을 사랑했다는 걸 나이 법은 č 다 다